저희끼리만 했는데 저희 마지막 노래에 벨보이가 있어요 종을 쳐요 나는 여러분 가장 중요한 역사는 종을 칩니다 저희 일부러 그래서 팀워크 입고 왔는데 까매가지고 유난히 까만 거 봐주시고 이제 종 치는 거 마실 중이에요 그러니까 저희 벨보이 종 치는 거 잘 들어주시고 이제 저희 마지막 곡이에요 까먹고 말은 안 했는데 저희 밴드 마지막 곡이지만 저희 뒤에 밴드가 2개나 있고 아 이거 3개가 있네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희는 이번 곡을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이니까 아쉬움을 받아 여러분 아쉬움을 받아 많이 띄워주시면 돼요 사실 뜰곡이 많지 않은데 마지막 곡 할게요 그럼 우리가 보노를 몇 번에서 몇 번까지 그냥 알아서 다시 다시 손을 너무 고치네요 여러분 한 번 더 잘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이버가 한 번 더 한 번만 더 한 번만 더 화이팅 네 천연 방금 그냥 할게요 고맙습니다. 우리 그때로 가라 날이 아프죠 아유 아유 나에게 넌 이상 못하실 때 모르겠어 워낙하며 방탄아 너가 나를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한글자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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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내가 여기 앉은 자 내가 여기 앉은 자 내가 여기 앉은 자 내가 여기 앉은 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